안녕하세요. 마다턴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0년 3월 학평 가형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삼각형이 2개가 있었고 여기 위랑 아래에 있네요. 합동인 등변사다리꼴 6개가 있었대. 팔면체가 있는데 각 면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한대요. 서로 다른 8개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이 팔면체에 칠하는 경우에 수를 구하라고 돼있네. 여기에 단, 회전시켰을 때 배열이 일치하면 같은 경우로 본대. 한번 문제 봅시다. 첫 번째 얘는 총 세 가지로 나눠서 풀 거야.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바른 길은 없어요. 어떻게든 표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진짜 빠르게 풀어올시다. 빠르게. 8개의 색을 일단 배열을 시키자고. 8개의 색을 배열을 시키니까 8팩토리얼 이렇게 올 거고 8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가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위아래의 기준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 위아래의 기준이. 그래서 여기에 오나 여기에 오나 돌려서 보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옆면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옆면이. 그 옆면을 봤을 때 얘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 이게 영역을 1번, 1번 영역. 옆면, 옆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세 가지로 봤을 때 1번이랑 2번이 확정이 돼버리면은 이 밑면, 밑에 쪽에 있는 옆면은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원수연로서. 그래서 옆면에서 돌아갈 때마다 세 가지 경우가 중복이 되니까 2 곱하기 3분의 8팩토리얼 해가지고 6분의 8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한 번에 원키로 푸는 거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봅시다. 얘를 쪼갤 거야. 쪼개서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쪼개냐면 야, 일단 요런 문제 풀 때는 이 양옆에서 눌러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밑면이랑 윗면. 걔네를 고정시키는 게 나아. 그래서 8가지의 색 중에서 두 가지를 뽑아서 위랑 아래에 넣을 거라고. 그럼 8가지 색 중에서 두 가지를 뽑았어. 빨, 파나, 파빠리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색을 배열을 시키는데 얘도 원수열로 와서 2-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한 거야? 위, 아래를 우리가 정해준 거죠. 위, 아래. 자,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윗면이랑 밑면을 정해줬잖아. 그럼 옆면을 보는데 아까 말했지.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애랑 따로 보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를 지금 색깔 몇 개. 위에 있는 애를 배열을 시키는데 지금 색깔이 6개 남았잖아요. 6 팩토리얼을 하는 거야. 6 팩토리얼. 자, 근데 위에 3가지가 어떻다고? 똑같다고? 밑면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방법. 더 쪼개는 거야. 얘를 또 쪼개서 푸는 거지. 첫 번째 했던 방법 그대로 8가지 중에서 두 개를 뽑고 걔를 원순열로 배열하니까 2-1 팩토리얼 올 거고 첫 번째. 자, 그다음에 옆면을 또 쪼개는 거야. 옆면을 위랑 아래로 쪼개서 여섯 가지 남았잖아요, 세 개.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세 개를 배열을 하는데 원순열로 오니까 한 번에 2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팩토리얼. 자, 마지막 자, 밑면을 봅시다. 자, 이제 다 결정이 됐지. 이 밑에 3번 부분은 뭐라고? 3번 부분은 원순열이 아니라고. 그래서 3번 부분은 세 가지 색을 배열을 하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오게. 그래서 1번 방법으로 풀어도 맞고 2번 방법으로 풀어도 맞고 3번 방법으로 풀어도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얘를 다 곱한 형태. 감사합니다.